남자들은 다 사기에요 1분 2초 늘 XXX 생각해요 또 내 집에서 살면서 나랑 XXX 그냥 너랑 XXX 싫어 작품에 몰입하고 싶은 필 같은 걸 내가 자꾸 바꾸든 XXX 사이로 몰입하는 거겠지 정리해 남자 생겼냐? 또 XX이야 끊었어 좋아, 해보자 나 미칠 것 같다고 우리 인마 창작의 고통을 알아? 남자들은 인자에서 안 나오는 거야 사람 있는 야채든 싱싱해야 XXX는 건데 거기 아... 아이 망하네 무슨 XXXX 에이 그래 자극이 필요해 내 안에 분출하는 화산 싱싱해라 솔직하게 말하시지 나 슬럼프였지 그 슬럼프여서 이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여 아 아 아 벌써 XXX야? 진심이야?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시 나한테 돌아올걸? 내 마음을 움직여봐요 몸도 따라갈 테니 아 잠깐!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아 아 멈뜰 수 형 여긴